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여기가 어디죠 지금? 저희 지금 마트. 마트. 마트입니다. 사실 내일 가면서 얘기하죠? 그 특이 형이 이제 시트폰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몰래 내일 아침에 몰래 저희가 자그마한 선물을 깜짝 선물을 이벤트를 준비해서 시집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 시식콘. 봤습니다. 4개, 4개, 2개, 6개, 6개에요. 드셔봐주세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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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양파. 간양파 하나 있어야 돼요. 오케이. 느낌, 느낌 왔어요? 네. 맞어요. 이 친구에요? 저한테 좀 왔어요. 슈나의 메인. 오우. 바로 준비합니다. 네. 저 오늘 모든 장이 끝났죠?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뭐에요? 음료수 밭이에요. 이 분은 되게 양념 특별한 걸 특별한 걸 이렇게 쓰시네.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네. 샌드위치에 대해서. 네. 박찌이 형 갔어. 가자. 박찌이 형 갔어? 박찌이 형 갔어? 저희 모닝 원더 보이즈. 저희는 원더 보이즈. 네. 함께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박찌이 형이 나와줘서 그쵸. 저희가 빨리 지금 음식을 준비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양파시죠? 아주 매워요. 아주 매워. 아주 매워. 네. 아주 매운 양파와 거의 뭘까요? 아. 마요네즈. 네. 몸에 그냥 식빵도 살 수 있었는데 저 집이잖아. 몸에 좋다는 일곱 가지의 국물이 들어있는 그렇죠? 네. 국물 식빵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치. 그리고 소스. 박소스. 그리고 옥수수. 네. 알갱이. 쟤도 내꺼야 해먹는다. 쟤도 내꺼야 해먹는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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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좀 될 것 같은데 잘 하죠. 대두리에다가 소스를 다 가면 대두리에 다 잘라야 돼. 그래서 양념에 붙인다. 볶음 양념 소스라고 맛있는 거예요. 아. 강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정도면 돼요. 이 정도면 돼요. 이 정도면 돼요. 이거는 이게 그리고 또 숨이나 들어요. 저는 지금 바로 박찌기 형 촬영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준됐어? 준됐습니다. 오케이 준됐습니다. 촬영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응. 아. 저희는 점퍼라서요. 하나, 둘, 셋. 시작. 오오. 하루 왔습니다. 하루 안 보여. 오오오. 저희가 스태프분들을 위해서 보이시죠? 감독님. 스태프분들. 배우 선배님들 촬영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츄 그리고 남은 촬영도 힘내세요! 화이팅! 곧 백수될 박치기를 응원하는 원더보이즈 올림! 곧 백수맨! 곧 일자리 잃어맨! 이제 뭐 할거야? 이분은 이제 없어질거구요! 이분은 이제 없어질거구요! 박치기님! 문자 빼셔도 돼요! 짜잔! 이게 뭐야? 이름이 뭐지? 이게 사랑의 쌤! 네! 사랑의 쌤! 이게 지금 좀 씹어서 아 씹어도 돼요? 아 근데 정말 내가 좋은걸 진짜 감동이거든? 근데 솔직히 나 그때 한 번 당했잖아 아 내가 못 믿겠어 야 한 번 봐 안 돼! 한 번 봐! 안 돼! 한 번 봐! 안 돼! 시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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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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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하다! 형은 진짜 아니 어쩐지 이게 참 다른데 왜 여기 이렇게 놀 데로가 없어요 이분은 이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도 별거고 이것도 별거고 이것도 별거고 이것도 별거고 안 확정하네 형 이렇게 봤어요 맛있다니까 맛있게 먹어요 이렇게 먹는거야 디테일 옥수수 캔 근데 아까 근데 몬스터드 아 근데 아까 그럼 자 나와주시고요 자 케이블 때 어머니 몇시에 나왔어요? 저는 오늘 7시예요 아 7시에서 이거 만났어요? 장 좀 보고? 장은 어젯밤에 왔어요 아 맛있다 아 야 이래서야 이 밤에 있잖아 시계를 웃으세요 시계를 웃으세요 아 근데 나 지금 아 나오고 있잖아 시계를 웃으세요 우리 와서 같이 그쵸 멋있는 느낌 진짜 절대 회사에 관계없이 그쵸 아니 근데 다시 한 번 손수 잡아요 다시 한 번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잘 먹을게요 네 아 맛있어요 음 맛있어 진짜 별모하네 뭐냐면 너 너네 날 서프라이즈 없네? 네 감사하구요 너들이 준비해주는 샌드위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빅스타 샌드위치 히히히히히히히히흐 지금은 빅스타 TV 뭐라고 하는 거야 왠고 티비 네 하세요 오오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빨리 고백하세요 형 너 예 아 우리야 네 이 샌드위치를 먹어 주지 않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 좋겠다 오! 받아주셨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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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받아주셨네 예스! 아, 나 1독 형 좋다 그렇다 1 더 1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어... 1 더 앨범 제목이 뭐지? 앨범 제목은 HANG OVER 오늘 밤에 죽자는 앨범을 담고 있는 앨범 근데 진짜 주명이 어떻게 해요? 오랜만에 공부했기 때문에 검색하는 거니깐요 무한스트림이 드세요 무한스트림이 타이틀곡 이름 뭐예요? 타이틀곡 이름은 일단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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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비슷한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원동극장에서 저희가 제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선수는 정말 영광이고요 저는 플랜카드 만드는 편도 봤고요 저는 정말 다 챙겨보겠습니다 그걸 다 보셨어요? 어떻게 해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저희는 더 볼 함께요 빅스타인으로 한번 해봐 지금까지 저희는 빅스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빅종이도 나와야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빅종이 저를 너무 괴롭혀요 형제 얘가 진짜 말을 안 듣죠 너무 말을 안 듣죠 너무 말을 안 듣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저보고 나라나라들어 저보고 공룡이라고 부르고 그랬나요 저보고 공룡이라고 부르잖아요 형 지금 보위니까 저 말들고 안 보인가요? 형 지금 좀 뒤에서 촬영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계시고 원더 보이즈 화이팅해 원더 보이즈 화이팅 지우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